최상병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기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최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학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 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십시오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수하게 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온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최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 대사로 피진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십시오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최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 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십시오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논평하겠습니다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부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1령 총선 민심의 논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4.1령 총선 민심의 논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관통한 13말은 대파 875원, 입틀막 정권, 그리고 도주대사 런종섭입니다 각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파탄난 민생경제, 민주주의 파괴, 오만한 국정 운영을 상징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으려면 하나씩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은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종섭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최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됩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도 힘을 버티겠습니다 제1당인 비상조 trouver 자세히 전화장은 국민의힘에 의해 주시 Spain 제2당인 대표회에 의해 주시민당이 제2당인 대표회에서 최상병 특검에 의해 주시기가 제2당인 대표회에서 최상병 특검에 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